자 이렇게 우리가 나희진씨가 오늘도 오케이 듣고 있는 동안에 또 심사 결과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다섯 분의 참가자 무대로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고 또 나오는데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다 들여야 맞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승부의 세계가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또 뽑아야 되니까 열린 스타상! 자! 긴장되시죠? 오늘 열린 스타상의 주인공입니다. 참가로 5번 미움사 내려보는 문예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희진씨가 중앙으로 오셔가지고 열린 스타상 축하드립니다. 시상해 주시죠. 스트로피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사진 한 입 찍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함께 오늘 다 즐기고 오셨는데 오늘 수상소감 1등 차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같이 나오신 가수님들 다 노래를 너무 잘하셨는데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매력이 통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못 추는 춤을 좀 추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문지원 씨가 열린 스타상을 받았다는 것을 끝으로 참여해주신 이분의 추억도 오늘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열린 노래자랑 정말 흥겨운 마음으로 함께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열린 노래자랑은 모든 분께 다 열려 있습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 정열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흥과 끼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노래자랑 끝으로 오늘 열린 스타상의 주인공 문지원 씨의 미운산 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진한 여호자의 가슴에다 부르던 그 산에야 떠나버린 사랑이라면 사랑한 점을 할래야 젊은 여호자의 가슴을 받았다는 것이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진한 여호자의 가슴을 받은 것 같아요. 순진한 여호자의 가슴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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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진한 여호자의 가슴에다 불을 던진 선에야 떠나보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해 나 활짝 빈 꽃처럼 웃던 얼굴이 왜 행진인지 요즘 울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불을 던진 선에야 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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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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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